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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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최고의 즐거운 날 되세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미리 미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I love you. 여러분 그동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고 건강하시고요. 내년에도 매일매일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김정욱 건강웃음TV와 함께하세요. 화이팅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고요한 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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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듬뿍 영광을 드립니다 박장대소 발을 움직이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장대소 시작 박장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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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웃음 건강 웃음 운동하고 사시고 행복하시고 평생토록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해피데이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자 종이 울려서 장난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삶에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여러분 날마다 해피데이 해피데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려 웅조예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많은 소원 다 이루시고 해피 류이요 우리 한번 웃어요 10초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유튜브 방송 김정옥 건강웃음TV에서 만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구독 안 누르신 분 눌러주시구요 좋아요 공유 부탁드려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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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